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 편에서 자코모와 발렌티노 역할을 맡은 이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천사에 관할 타락천사 편에서 루카와 다빈치 역할을 맡은 현석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또 공연 소식을 들었을 때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부담되고 어려운 공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발렌티노와 자코모를 또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. 좋은 작품으로 뮤지컬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연습실에서 항상 노래 부르듯이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. 이번 시즌에 진우만큼만 하자. 저는 올해 진우만큼만 합니다. 그 인상을 더 잘하고 싶긴 한데 욕심인 것 같아서 진우 배우만큼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이 기회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1인 2역이 아닐까. 자코모와 발렌티노를 연기하는 배우 한 명 그리고 다빈치와 루카를 연기하는 배우 한 명 이 두 명에서 보여주는 4가지 캐릭터 이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작품에서 펼쳐지는 다른 관점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반부와 후반부에 나타난 다른 인물들과의 관점을 저는 이 작품의 매력으로 꼽고 싶습니다. 딱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어요. 하얗다. 천사 링 있고 이런 게 떠올랐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. 전 생각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고 그럼 천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모습이겠지 라는 생각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.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석준이 형도 그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. 요즘에 생각하는 천사는 운전할 때 양보하는 저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. 제가 항상 운전할 때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운전을 해왔었는데 제가 꽤 됐거든요. 하루에 한 번씩 양보하면 운전하자.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천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. 프레스코 리프라이즈라는 넘버를 제일 좋아하는데요. 그 4명의 등장인물들이 다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. 그 장면 안에서 4가지 캐릭터들이.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브라바하고 그림이 딱 완성됐을 때 진짜 짜릿한 게 정말 있거든요. 이번에도 그게 좋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모르겠어라는 넘버가 가장 좋은 넘버인 것 같아요. 저한테. 왜냐하면 음악 연습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림은 잘 모르겠어. 리프라이즈를 부르는데 뭉클 뭉클한데 그거를 좀 부끄러우니까 읽히지 않으려고 조금 애써 눌렀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작가님도 본인의 글 쓰는 과정을 담아서 가사를 쓰셨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가 연기할 때 제 모습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넘버가 가장 기쁜 넘버인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기쁘고 일단 무대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되게 벅차고 그래서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는 더 연습을 해서 완벽한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전부 다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공연장에서 다시 또 만나 뵙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작품의 명성과 배우들이 해왔던 그 노고에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정말 잘해내고 싶은데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연습해서 무대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관객 여러분이 찾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뮤지컬 찬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 만 이 보 러 와 주 세 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calculator 做 이 재믹